안녕하세요 부동산중개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모습방은 대구 주구 삼덕동 경대병원역 인근에 있는 저렴한 월룸이구요. 200에 26에 나와있는 월룸입니다. 이렇게 현관에 들어서면은 이렇게 짧게 도가 있구요. 바로 이렇게 월룸이 펼쳐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세로로 긴 형태의 월룸이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옷장과 여기 들어가면 부엌공간이 있구요. 싱크대, 가스레인지, 세탁기, 냉장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1층에 위치해 있구요. 그리고 여기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삼덕동의 저렴한 월룸이었구요.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 co.kr에서 이석빌라트 감색해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